자 다음엔 42번을 보십니다. 가스의 상자성을 이용해서 만든 세라믹식 가스 분석계는 어떤 것이냐. 상자성은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으면 자성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제거되면 다시 자성이 잃는 그런 성질이 있네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O2 가스계, CO2 가스계, SO2 가스계, 가스 크로마토 그래픽. 여기서 세라믹식 가스 분석계. 상자성을 위해서 만든 세라믹식 가스 분석계는 O2 가스계의 한 종류에 들어가 있죠. 자 오토가스계를 보시면 이렇게 연소식, 이거는 화학적 가스 분석계가 되겠습니다. 연소식 O2계가 있고요. 자기식 O2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믹 O2계, 그 다음에 전지식 O2계가 있어요. 연소식 O2계는 시력가스에다가 수소 등의 가연성 가스를 혼합해요. 혼합해요. 그래서 청매를 넣고 연소시킵니다. 태워가지고 발생되는 반응열, 반응열 때에서 온도가 올라가죠. 이것이 측정 가스 중에서 산소 농도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화학적 가스 분석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기식 O2계는 매우 높은 자성을 나타내는 산소. 산소가 상대 자성이 높죠. 산소가스의 자성을 이용하는 물리적 가스 분석 장치입니다. 이것은 실내의 열선의 냉각 작용이 강해지면, 실내의 열선의 냉각 작용이 강해지면요. 온도가 저하고, 이 온도 저하에 의한 전기 저항의 변화, 이것을 측정한다.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라믹 O2계, 이것은 가스의 상자성을 이용해서 만든 세라믹, 세라믹식 가스 분석계죠. 그래서 이것은 고온에서 산소이온만을 통과시키고, 전자나 양이온을 거의 통과시키지 않는 특성을 지닌 질코니아, 질코니아 자기를 이용을 합니다. 다음에 전지식 O2계는요. 액체 전해질의 전지 반응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한 물리적 가스 분석 장치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CO2 가스계를 보시겠습니다. CO2 가스계는요. 열 전도율형 CO2계하고요. 밀도식 CO2계가 있습니다. 이 둘 다 물리적 가스 분석 장치가 되겠는데요. 열 전도율형 CO2계는 이 CO2의 탄산가스죠. 탄산가스의 열 전도율이 매우 작잖아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물리적 가스 분석 장치입니다. 열 전도율을 이용한다겠죠. 열 전도율이 큰 수소가 혼입된다고 하면 측정 오차의 용량을 크게 주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밀도식 CO2계를 보십니다. 밀도식 CO2계를 보시는데요. CO2의 밀도가 공기보다 크잖아요. 그 성질, 즉 바로 가스의 밀도차를 이용하는 그러한 물리적 가스 분석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SO2 가스계가 있죠. 아황산가스죠. 이것은 자외선 형광법으로다가 광학 필터를 이용해서 아황산가스, SO2 가스, 아황산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로 대기오염 감시용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시판되는 SO2 가스계를 잠깐 샘플로 드려놔 봤습니다. 네 번째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 운방가스가 들어와서 압력조절기를 거쳐서 유량조절기를 거쳐서 압력계, 유량계 거쳐서 시료 도입으로 들어가서 분리관, 분리관 5분이죠. 지나면 검출기로 갑니다. 운방권은 출구하고 검출이 된다겠죠. 검출기 5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된 물질을 단일 성분으로 분리하는 물리적 가스 분석 장치입니다.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의 각 성분은 두 종류의 상, 즉 고정상하고요 이동상에 따라 다르게 분포합니다. 한데 이 분포 차이의 근거에서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시료가 칼람을 지나는 동안에 각 성분의 이동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의 각 성분을 분리를 합니다. 이 분리과정은요 각 성분의 이동상하고 정지상 사이의 분배, 분리원리, 분배, 흡착, 이온교환, 시료의 크기 차이 이런 것들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가스 크로마토 그래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보면 가스의 상자석을 이용해서 만든 세라믹식. 세라믹식 가스 분석계는 뭐다? 1번 O2 가스계다. 라는 것입니다.